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뻥을 했다는 것인가 당연히 뻥을 쳤죠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그냥 함부로 돼도 되는 겁니다 백성이 깨어나지 못하면 그러니 가장이 어리석으면 식솔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사장이 무능하게 되면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나라라고 무슨 크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윤석열 경로하다 나사 풀린 경찰과 국정 안전 관련된 관계자들의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행한 발언은 상당히 개강된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서 당신들 봤잖아요 그걸 좋지 않아요 윤석열 발언 다 공개한 대통령실 현장서 당신 다 봤잖아요 그걸 좋지 않아요 3구 대통령 선거 선거되어 있다 다 봤잖아요 그걸 좋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뻥통령이라는 이야기를 안 쓰죠 본인 입으로 그런 것을 다 밝혀가지고 시정하기로 약속하고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운이 좌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조작을 실수를 좀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여러분들도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공병호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사전투표 달려간 사람이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당신 선거 데이터 다 봤잖아 그걸 좋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태원 사태가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선거를 망친 것이 그게 수천 수백만 배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천만 민족 모두의 운명과 관련된 거니까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날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건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참사 당일 거의 아비규한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는 거죠 경찰이 권한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 귀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부분 관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 집단이 권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균행출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아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권한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잘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는 거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마 초저녁부터 5시 40분 50분 무렵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 첫 11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고 그럼 여러분 6시 34분이면 7시 34분 8시 34분 9시 34분 여러분들 4시간 가까이 된 10시 15분에 여러분들 참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은 뭐 했냐 이야기죠 용산경찰서장이 뭐 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그냥 뭐 입이 만 개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죠 치안을 담당하고 인파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안 취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을 여러분 거론할 수 있지만 집권 초기에 국정을 여러분들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이 이게 공적기관들이 거의 뭡니까 기관이라는 것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봤잖아 그걸 조사 안 해요 3구 대통령 선거 선거 데이터 봤잖아 그걸 좋지 않아요 4.15 총선 여러분 선거 데이터 봤잖아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들 손댔는지 그걸 좋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열아같은 박수를 받고 역시 우리가 특수통 검사님을 잘 대통령을 모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점점 시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백날 해봐야 그냥 사람들은 그냥 말이나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핀잔 정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렬한다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임을 다무는데 그런데 이게 가능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뭡니까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걸음이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인파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관리 기본 중 기본이 뭡니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구석에든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도로 바로 옆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되죠 안전사고를 예방한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야기를 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망에 걸려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서 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조작한 거 선거 데이터 봤지 않습니까 그걸 조치를 안 해요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뻥 대통령이라는 데서 불쾌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확고하게 뻥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선택의 자유 공정상식 정의 다 뭡니까 쓰레기통에 천 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를 35번 3500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내란제에 해당하는 그런 선거 문제를 듣고 가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바뀌게 되면 권력이 바뀌된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은 본인이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알받기를 했던 뒷받기를 했던 그것은 관계없는 문제고 윤석열 경찰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겠죠 진상규명에서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가 선거 문제에 나오면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는 선거 사기 문제를 다룰 수 있고 다룰 수도 다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대대적 혁신 필요 선거 대대적 혁신 필요 진상규명에서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액을 복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안 하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문제가 뭡니까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직무 태만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사항이 있고 필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리 의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리하고 의무가 뭡니까 국민의 이런 권리하고 의무가 뭡니까 우리 세금 세가빠지 이래가지고 잘 내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안 내면 바로 차압이 들어오니까 그것만큼 뭐죠 공직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신입니까 운 좋게 대통령 된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5년간 한시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가끔 댓글을 보게 되면 무슨 대통령을 무슨 뭐 하늘의 신과 동격처럼 생각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서울국대를 나오고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려가지고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똑똑함과 별개로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에게 소위 책임을 지는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서 봤잖아 그걸 좋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되지만 공직선거에 대한 선거 사기 문제도 당연히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뭉개 그걸 깔아뭉개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말빨이 통할 것 같습니까 다 웃죠 다 웃지 않습니까 다 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뭐죠 여기 대해서는 정의를 외치고 저기에 대해서는 부정의를 외치면 그게 말빨이 통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는 안으로서 그는 안으로서 그는 안으로서 그는 안으로서